스팸에 슈팅 페이크 휴회 들어갑니다. 잘라들어간 아반도 인스타인 반대편 엑스트라 패스 아반도 왼쪽 45도 석자! 네 지금은 로테이션 수비도 훌륭했지만 KGC의 아주 참 좋죠. 네 아반도 풀업 접터! 자 이렇게 딜레이 액션을 쓰고 있는 KGC구요. 아반도! 꽂아버립니다! 진짜 이걸 어떻게 수비 나옵니다 KGC!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. 아반도! 좋다! 그전에 스틸을 하나 당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아 조금 공업자 정신이 아쉬워보이네요. 리듬 탐에서 쏘옵니다. 오마리 스팸에 앉아왔습니다. 아반도 리바운드! 그리고 컴팩 득착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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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